우걱우걱 대나무를 먹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누워서도 대나무를 씹으며 여유를 부립니다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돼 격리 생활을 해온 푸바오가 오늘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푸바오의 보금자리는 스찬성, 월웅 중화 자이언트 판다원 선수핀기지의 약 91평 면적의 야외 방사장 유리벽이 없어서 관람객들은 쉽게 푸바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로 그동안 학대와 탈모 등 각종 의혹이 풀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서는 이모 팬들이 기다렸다 푸바오 덕분에 복이 가득해지는 기분 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k communicated 뱃살이 안됐습니다 beating자 도대체 꼭 그런 경우가 나쁘게!!!! 가ら질까요?